문이 왕차 시 오션 대양 문이 왕창 있다 문이 왕차 이것도 그냥 코리안입니다 우리말입니다 물 water 문이 무리 체로키 며칠 전에 했죠 well 우물 amar amar 우물 물과 관련된 단어는 체로키 라코타 전부 우리말입니다 문이 무리 자 오양케 오양케 특별지정지 쿼터 세르먼트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오양케 우리말로 올량합 올량합입니다 올량합 그래서 이 올량합이라는게 저쪽에 한경도 지역 마을에 여진족의 한 부족이다 이건 뭐 우리 역사서고 저 중국의 역사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덕일 소장님이 강의를 그때 한번 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오양지 오양지도 막 여기서 나온게 아닌가 그래서 무슨 뭐 자리 자리라는 것도 있고 세틀먼트 특별지정지 지구 개간지 막사 오두막집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오양케 오양케 우리말로 오랑케 올량합 오랑케죠 그래서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아메리카의 사우스 다코타 를 오글랄라 오양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글랄라 오양케 오글랄라 오랑케 오글랄라 오랑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 단어가 우리 이쪽 그 고려인 조선족 코리안 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역사의 한 장면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무기 위글문케 무지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이 이무기가 아마 무지개를 보고 우리 조상들이 이무기 이무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발음이 지금 위문케 이문케 위글문케 이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소리 중에 제일 빠른 장단이 휘모리가 되는데요 휘몰히 휘몰히 자 여기 보시면은 제일 그 저 레인스톰이 끝을 끝을 달리고 있을 때 이거를 갖다가 리문케 라고 하죠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인보우 뭐 causes the end the end of a rainstorm by wrapping it 그래서 no more rain can get through 자 그래서 위글문케 휘모리 장단이 제일 마지막에 팍 몰아치는 이 이 장단 아닌가 제일 빠르고 막 꽝꽝꽝꽝 빠르다는 말은 이제 그 이후로는 느려진다는 암시겠죠 그래서 위문케 이무기 그래서 위문케 휘모리 휘모리가 장단이 오면은 이제 서서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 평온이 온다 이무게 자 그런 말이죠 자 너무나 많은 단어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끓여 boil 끓이다 갈려 끓이다 자 그 다음에 세무니 그 유명한 세무니 힘이 세다 우리말로 젊은이 자 그래서 세무니가 젊은이가 젊은이가 세무니에서 왔다 힘이 세다고 하지 힘이 저다 이렇게 안하죠 일본의 그 포로노배우 요즘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시미캔 시미캔 우리말로 힘이 센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씨름 쓰모 요런게 다 쓰와 관련된거죠 세무니 씨름 쓰모 심이 세다 자 액션 오 끓리다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액션 오 끓리다 there is much exciting action 뭔가 재밌는 일이 있다 오 끓리다 여기는 또 끓리다 라고 되어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엔트 이터 개미핥기 이거는 저번에 했죠 이렇게 되어있고 자 그 다음에 burn 구두리라고 해야지 자꾸 그 온 돌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저 구 라고 탁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딨냐 여기저 구 라고 탁 되어있지 않습니까 구 to be burned scotch 다 되어있습니다 굽나 불을 질러 확 질러야 다 이렇게 여기 좀 굽나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굽나 굽나가 smell as the burned 뭔가 태운 듯한 그런 냄새 굽나 굽네 그래서 구입니다 구 온돌이라고 하면 조선 500년 역사밖에 안되고 구두리라고 구라고 단어를 쓰면 4천 5천 년 역사가 회복이 되고 그런겁니다 이거 자꾸 온돌이라고 하면 역사가 확 쪼그라들어요 짐이 나다 기미 나다 짐 나 smell like something burning 헤어나 지방이나 머리카락이나 무슨 뭐 털이나 뼈가 뿔 이런게 타는게 짐이 난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조금 무슨 연기가 난다 라는 뜻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럴때 짐이 난다 라는 걸 조금 확장해서 국어 단어를 이런걸 좀 보면서 우리 뭐 소설가나 시인들이 좀 다양하게 짐이 난다 이지문아 이지문아 이런걸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 머리카락 볼 뭐 이런게 냄새가 확 나 태워가지고 냄새가 날 때 짐이 난다 이런거 단어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써야 된다 이거죠 안쓰니까 이제 다 사라지고 된소리도 안쓸려고 해 뭐도 안할려고 해 버거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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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스쿠이자 버거이자 이게 지금 네팔 사람들이 가든 정원을 갖다가 버거이자 라고 하거든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버거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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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하면 버거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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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기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더 나아가서 바전 이렇게 되는겁니다 우리말에 바전 바전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온거에요 네팔 쪽에서 쭉 흘러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라코타까지 들어간거에요 지금 버거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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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거에요 쭉 연결이 되는겁니다 저렇게 세상이 다 연결이 되어있다 그리고 애들 미국애들 만나가지고 아 이쁘다 이쁘다 하다 빨대기 말씀 내게 소송 당할 수 있다 이쁘다는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다 이거는 입입니다 입 이쁘다 아까 입이 부닥치는걸 이쁘다 라고 했어요 이쁘다 이쁘다가 아니고 잘못됐고 어렵게 만드는거 국어학자들 하여튼 요즘 다 나와있잖아 키스하는걸 이쁘다 그러니 손자 손녀가 이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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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로 해서 차가 되는거에요 백건가 다 있는거에요 소송 고위 자 이걸 자꾸 지금 양파라고 100년 전에 얼렁뚱딱 만들어 놓은 그거를 갖다가 무슨 뭐 신주단들 모시듯이 자 허자 리얼리 러시아말로 어친 이죠 어친 허자 엄청 다 이렇게 구석구석이 박혀 있는 거에요 다 이렇게 구석구석이 박혀 있는 겁니다 자 이거지 타운 타운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저쪽에 저 히브리 히브리 사진에도 타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 쪽에서 이렇게 쭉 타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에요 동네에 이 동네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게 지금 디웨그나 디웨그나 빨리 발음하면 동네 히브나 디웨그나 동네 동네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뭐 라코타 이 사람들 뭐 뭐 천년만년 라코타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부족을 이루고 형제가 되고 이러면서 부족이 자꾸 커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느슨한 느슨한 형태였단 말입니다 무슨 뭐 히브리고 뭐고 히브리 사람 유럽에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러면 아시아는 아시아는 안 들어왔겠냐 이거죠 다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단어를 남기고 이렇게 떠났다고요 우리말이 동네가 트위스티드 트위스티드 뱀이 꼬인거죠 우리말로 뱀 꼬인거 이렇게 다 연결이 된거에요 구지가 우리 역사의 구지가 구지 터들 거북이 케이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예술적인데요 웨스트 서쪽을 뭐라고 합니까 wi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with your 화 빼앗다 빛을 wi가 여기 지금 태양으로 나옵니다 이 사전에 태양으로 나옵니다 자 태양을 확 빼앗다 발음 그대로입니다 with your 화 빼앗다 빛을 확 빼앗다 그 다음에 이건 더 포에틱 더 시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빛을 마히야 빛을 먹었다 빛을 땅 돼지가 확 먹었다 먹히야 위 마히야 비 마히야 이 돼지 땅에 이 엄마가 태양을 확 먹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되고 이제 문제는 이건데 우리가 그 이건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킬리 아따니 킬리 아따니 낀 내주네 이 말입니다 you are awesome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 뭐 외국 사람들하고 다 결혼 많이 하고 지금 분위기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 가는데 혹시 미국 사람 중에 어 또 원주민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결혼해야 됩니다 괜히 잘못했다가는 베트남 꼴라 베트남 꼴라입니다 엄마가 엄마가 여자들이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새롭게만 관리합니다 경상도 아줌마들이 재산 다 관리합니다 경상도도 똑같습니다 당신은 뭐합니까 내가 돈 좀 안 벌어 오고 옆에는 뭐하고 차 사고 아파트실에서 평소 늘린다는데 뭐하는겨 하고 달달달 보고 남자들 오돌로돌 떨면서 농담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1819년에 벌써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지금 백인이 이쪽 그 저저저저저저 해가지고 지금 예 와이프 재산 조금 저거 저걸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이젠 저 위원회가 체로키 원주민들 위원회가 이렇게 다 있어 판결이 벌써 나와 가지고 이 지금 예 예 괜히 저 잘못했다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이 저 원주민 고양이 아 저 조상 중에 체로키는 라코타 이쪽 저 있나 잘 물어보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개털대가 나온다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이거죠 끌리 you are awesome 라코타 하면 이거다 요거 하나 한 문장만 외우면 된다 예 you are awesome 아다니 끌리 우리말의 you are awesome 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개 burn 일이야 이렇게 야 우리 불을 확 일으키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구 뭡니까 to be burn 구 입니다 구 구 그 다음에 질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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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을 확 질러야 그래서 일러야 불을 일으켜야 질러야 그 다음에 황 나야 불이 확 나다 burn 태우다 그 다음에 이 글씨 익냐야 익다 익나야 이렇게 다 돼 있는 겁니다. 이지므나, 지미나다.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. 번. 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. 왜 자꾸 구두리라고 안하고 온돌이라 하나. 온돌하면 조선 500년 역사밖에 안 돼요. 구라고 해야 5천 년이 되는 거예요. 유라시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고 구, 구둘, 구엇들 이러면서 다 같이 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